31번, 가에 들어갈 그림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획정지, 해원특변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선후기 풍속화라고 되어 있는데, 조선후기의 3대 화가가 있죠. 그게 바로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보, 오원, 장승업이 있습니다. 장승업은 김홍도, 신윤보 보다는 훨씬 뒤의 사람이고, 18세기 중후반의 김홍도, 신윤보, 이 사람들이 제일 유명하죠. 풍속화가로서. 그림의 특징에 차이가 있는데요. 김홍도는 서민정이고, 신윤보는 도회적이고, 도시적 분위기와 주로 양반 분여자들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리고 김홍도 같은 경우에는 해악적이고, 이런 모습도 나타나고, 서민들의 여러가지 진실된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도 조심할 것은 김홍도와 화풍이 유사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시험문제로 자주, 선지로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김득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좀 서민적이고, 해악적,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그림이 김득신 그림이에요. 김홍도로 착각이 쉬운데, 노상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하는 장면이죠. 이것을 노상아련도라고 하는데, 김득신의 작품은 노상아련도하고, 파적도라는 것이 유명합니다. 이게 기출문제로, 선지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춤추는 아니죠. 이건 김홍도의 무동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신윤복의 그러한 화풍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달 아라에서 연인들, 정인들이 있는 월화 정인도, 이게 바로 신윤복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신윤복의 작품은 여자라든지 양반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3번이란 걸 알 수가 있고요. 나머지 4번, 5번은 잘 모르더라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3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날 밤 우정국에서 낙성연을 여는데, 개국 축하연이죠. 이거 하면 나오는 것이 뭘까요? 여기 홍영식도 나오고, 바로 갑신정변이 되겠죠.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서강곰 등이 중심이 되어서 급증개화파들이죠. 근대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 정변의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그렇지만 실패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또 청해, 임오군란에 의해서 청해 이제 개입이 하게 되고, 어, 청해군이 이때 이제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갑신정변의 후속 조치로 두 가지 조약이 있는데, 하나는 이 조선과 일본 사이의 한성조약이 있고요. 그 내용의 핵심은, 어, 일본인들이 이제 피해를 봤다, 공사관, 음, 뭐, 파괴됐다, 그래서 공사관 신축비용, 개축비용을 이제 요구하는 것이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음, 청과 일이 충돌했기 때문에 청일이, 어, 이제 한 번씩 물러서면서, 이제 텐진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 또 이와 같은 사건이 있을 때, 어, 군대를 보내시, 양측은 서로 통보를 할 것을, 예, 이제, 그리고 대등한 파병권을 이제 서로 이제 얻게 됩니다. 일본과 청이, 이 두 가지 조기 있다는 걸 이걸 잘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최익현, 민종식 등이 주도했다. 자, 이곳은 을사조약 때 일어났던, 어, 을사의병, 외교권을 박탈당했죠. 을사 조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을사의병 때, 어, 전라도, 태인에서, 어, 최익현이, 그 다음에, 음, 충, 충남, 이제, 홍주, 오늘날 이제 홍성이 되겠죠. 홍주 쪽에서 민종식 등, 이 두 사람은 이제 전직 관료 출신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활약을 했고요. 이 을사의병 때 특징적인 것은 평민 출신 의병장, 신돌숭이, 경북 울진, 어, 평예 쪽에서 이제 활력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구간민, 재폭구민, 어, 을 기치로 내간 것은, 이것은 이제 동학, 농민운동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보구간민, 재폭구민은 이제 반봉건, 반외세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발단이 되었다. 자, 이것은, 아, 임호군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일어난 것은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대우, 그래서 구식군인들과 도시 빈민들, 흥선대원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로 이것과 관련이 되어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건의 수습을 위해 박규수가 안액으로, 안액사로 파괴되었다. 이것은 철종 때 전국 동시다발적인 농민 봉기가 있었죠. 이것을 우리는 임술농민봉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진주밀란이 있습니다. 이 진주밀란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박규수가 안액사로 파견이 되어서, 이 사람이 보기에 이 밀란의 원인은 삼정의 문란이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삼정이정청을 설치할 것을 건의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다음, 다음 상소가 올려진 이후의 사실로 오른 것은, 진실로 황준원의 말처럼, 러시아가 비록 병탄하니까 칠려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자, 황준원이 나왔어요. 자, 이것은 조선책략을 저준한 사람이죠. 자, 개항기 때, 한중일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인데, 여기 조선책략에는 러시아를 막는 계책으로, 조선은 중국과 친해지고, 친중국, 일본과 연결이 되고, 결일본, 더 나아가서 연미방, 미국하고도 연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책략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녔던 김홍집이 가지고 왔는데, 이걸 통해서 두 가지 기류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과 수교를 해야 된다. 통상수교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은 바로 영남만인소인데, 위정척사 운동이 유생들을 중심으로 격화가 됩니다. 그래서 영남만인소가, 진짜 수많은, 만명에 가는 사람들이 상소를 올렸다는 소리죠. 이런 반대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책략, 이 상소는 영남만인소가 되는데, 이 출전이 이 이후에 일어난 사실을 찾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미국과의 수교가 이러한 위정척사 운동에 방해를 받았지만, 결국 미국과 수교가 이루어지죠. 그게 바로 조미수호통상조약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1882년에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쉽게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제한 부대가 광성부에서 황전하였다. 자, 이곳은 신미양요입니다. 1871년인데, 10년 전에는 미국하고 싸울 정도였습니다. 운요가 강화도 초지진을 공격하였다. 이게 바로 운요 사건인데, 이거를 빌미로 해서 강화도 조약이 그 다음에 체결이 됐죠. 운요 사건은 1875년, 일종의 포함의 경우입니다. 프랑스군이 외규장각 도서를 약탈했다. 이것은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병인양요와 관련되어 있죠. 이때 강화도의 외규장 도서가 약탈이 됐습니다. 2차 수신사 김홍집이 재산조선책략을 들여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1880년에 2차 수신사로 갔다 김홍집이 돌아오면서 이것이 들어오고, 이것이 유포되면서 영남만인소가 그 다음에 있게 되고요. 이러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다음에 조미소 동상조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답은 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번, 가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곳 운영궁은 누구의 개인 저택으로 그의 아들인 고종이 태어나 12살까지 살았던 잠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흥선대원군이 되겠죠. 바로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은 앞서 문제일 수도 나왔지만 삼정의 문란이 흥선대원군 직권 바로 직전에 철종되어 있었었죠. 말년에. 그래서 이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전정은 바로 토지를 조사하는 것. 바로 양전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전을 통해서 은결, 은니땡 토지를 객출해내서 세금으로 거둬들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군정은 호포제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환곡이 있죠. 환곡의 문제는 사창제라고 해서 바로 그 지역 주민들의 공동 출자에서 운영되는 방식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해결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어떤 의무가 아닌지 살펴보죠. 주자소를 설치하여 개미자를 주주하였다. 이것은 이제 그 조선 초기 태종 때에 있었던 일이고요. 속대전을 편찬하여 통치질을 정비하였다. 자 이것은 바로 영조의 그런 업적이 되겠습니다. 경국대전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좀 보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속대전을 편찬했고요. 그 다음에 삼정의 문란을 개선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였다. 아까 문제에서 먼저 나왔었죠. 1862년 임술농맹봉기 때 진주밀라노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전 이외의 시선상인의 특권을 폐지하는 신의 통공을 실시하였다. 자 이것은 정조 때 신의 연예 바로 신의 통공 조치 정조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뭐뭇을 주도한 박상진, 김한종의 사형을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박상진, 그 다음에 풍기강복단과 조선국관회복단 일부 인사를 중심으로 1915년에 개선됐다. 바로 1910년대 비밀결사 형식의 독립운동단체가 있죠. 바로 두 개가 유명한데 그 중에서도 이것은 대한광복회가 되겠습니다. 최기중이 이끌던 풍기강복단과 서상회 이시영 등이 이끌던 조선국관회복단의 그러한 일부 인사들이 합쳐서 바로 대한광복회를 결성을 했는데요. 이들의 활동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친일 부호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처단을 하고 처단하기 전에 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합니다. 돈 내놓으면 살려는 주겠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의연금을 거듭고 이것을 통해서 만주 쪽에 항일무장투쟁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김자진 장군도 활동을 했는데요. 이 대한광복회가 시험문제 말인 것은 이들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부 형태는 뭐가 되느냐 바로 공화정을 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당시 1920년대 대표적인 비밀결사 단체로서 어떤 것이 있느냐 최익현의 제자인 임병찬이 주도했던 독립의군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독립의군부는 고종의 밀지를 받아서 의병을 조직해서 대한제국을 다시 재건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복벽주의라고 그러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비밀단체이다. 이것은 독립의군부에 해당이 되겠고요. 정답은 공화정체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단체에서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혁명선언을 활동지침으로 하였다.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해서 민중의 직접적 혁명을 통해서 일제를 쫓아내려는 활동을 한 사람 바로 요인함살 친일기관 파괴 이런 활동을 많이 했던 것 바로 김원봉이 이끌었던 의월든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자가 꾸면 105인 사건으로 해치되었다. 이것은 바로 비밀결사 애국계몽단체 바로 신민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설부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6번 가에서 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경제적 구국운동이 있는데 아간파천 1896년 고종이 러시아 공상으로 피신한 다음에 열광이권 침탈이 심해지게 됐죠. 이러한 경제적 침탈에 맞서서 어떠한 경제적 구국운동이 되었느냐 독립협회는 어떤 것에 되었냐면 바로 이권수호운동을 펼쳐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권수호운동은 바로 경제적 서구 열광 이권을 탈취하는 것에서 반대하는 것인데 주로 러시아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바로 러시아가 당시 저탄소 석탄을 보관하는 창고인데 저령도에 러시아를 조찰해서 부산 앞에 있는 저정도를 조찰해서 저탄소를 세운다는 명목으로 조찰을 시도했는데 이것을 막아내었습니다. 그리고 한러은행과 재정군사고문 이런 것 등도 다 내쫓게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중앙총상에는 개항 이후 이제 이제 그 많은 외국인들이 이제 도성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한국중앙총상에는 바로 도성의 상인들 바로 시전 상인이죠. 이 시전 상인들이 바로 일으킨 것인데 외국인들이 이제 물러나라는 철시 투쟁 운동 투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에는 일본이 황무지 개관 요구를 비밀해서 우리나라 토지를 강탈할 날로 하자 바로 황무지 개관 요구를 이제 저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디귿 이것은 맞는 내용이죠. 보안회가 이제 황무지 개관 요구를 천행시킨 거 그 다음에 국채보상기성회 보상이란 건 갚는 단지죠. 국채는 나라빚이 되는 것이고 바로 1907년 국채보상기성회는 당시 대한지국이 일본에게 빚진던 1300만원을 국민들의 성금으로 이제 갚자는 운동인데 방법은 남자는 금주 구면 여자는 금 가락지 이런 것들을 모으는 그러한 운동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주된 단체가 바로 국채보상기성회고 대한매신보 등 여러 언론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정답은 디귿 니을 바로 5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어떤 점에서 틀린지 살펴보도록 하죠. 대동상회 장통상회 이런 상회사가 1883년 이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유는 1882년 청과 조총 상민 수륙무역장정을 체결하면서 외국인들이 서울 도송 그리고 내지 교육 이런 것까지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제한 없이 그래서 이러한 외국상회가 맞서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어떤 회사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주식회사 정도는 아직 아니지만 상회사 그것보다는 작은 규모이지만 이러한 상회사를 통해서 바로 경쟁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의 전용도 조체국을 조제한 것은 한국중앙총사가 아니라 이것은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다음 37번 밑줄근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영국군 묘 거문니 이렇게 나왔죠. 영국이 함대를 보내 조선의 영토를 불법 정령했던 이 사건과 관련인 것이다. 바로 이 사건은 바로 영국이 일으켰던 거문도 사건이 되겠죠. 이 거문도 사건은 1885년에서 1887년까지 3년 동안 영국이 전라노도 남해안에 있는 이 거문도를 불법 정령한 것인데 그 원인이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한러 미리학설 또는 조로 미리학설 대두대가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갑신정변을 계기로 해서 갑신정변 이목을 난다 민씨 정부가 청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만큼 친청이었는데 대신 청의 간섭이 너무 심해지자 민비와 정부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일본보다 더 센 나라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과 러시아가 있는데 그래서 그중에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이권을 가져가려는 야심이 많게 되죠. 그래서 가까워지는 것이 있었는데 이러자 당시 전세계에서 러시아와 경쟁하는 영국이 바로 한반도에 교두부를 발현하고자 바로 이 거문도를 3년간 불법 정령했습니다. 자 그래서 연도로 볼 때 이 거문도 사건은 1885년부터 87년이니까 정답은 쉽게 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윤현진 이 사람은 어쩌고저쩌고 떠있고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망명하여 어디에서 재무차장을 맡아 문재기를 노력하였다. 상해운동 3.1운동 이후에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이죠. 대한민국 정부 어떻게 해서 운영이 되는지 이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당연히 돈이 필요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독립 공채 공채를 발행하는 방법과 애국 의원금 자발적으로 돈 내는 것 이런 것 등을 거두어서 바로 연통제라든지 교통국 같은 비밍 연락망 통신망 교통망 이것을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위장상회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백산상 이라든지 이룡양행 상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임시정부는 외교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외무 쪽에 김규식 이런 사람들 독립청원 파리강화에 전달했던 등등등등 그래서 여기에 치중하게 되는데 그래서 구미 위험물을 설치를 해서 외교활동에 중심을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임시 사료 편찬회라는 것을 두어서 민족주약 박은식이 여기 책임자가 되는데 바로 한일관계 사료집 같은 한일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신문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신문재상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틀린 걸 찾아보도록 하죠. 구미 위험물을 설치하여 외교활동을 추진하였다. 맞는 내용이고요. 한일 애국단을 조직하여 의혈투정을 전개했다. 이재정부가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로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많은 독립 인사들이 창조 개조파 이런 논쟁에 환멸을 느끼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국무령 집단 지도체제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리더 구심점이 없이 굉장히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백범 김구 선생이 1931년 한인 애국단을 조직을 해서 의혈투정을 전개하는데 여기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두 사람은 일본 국왕에게 폭탈을 주신 이봉창과 상해 주둔 일본 대장 사령관에게 폭탈을 던진 윤봉길이 있습니다. 임시사료 편찬에도 한인관계 사료집을 가능했다. 맞죠?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조선광문에서 발간한 서적을 보급하였다. 이것은 신민희에 대한 설명입니다. 신민희는 교육뿐만 아니라 산업 지능에도 신경을 많이 쓰였는데 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태극서관과 또 한에는 자기회사가 있죠. 이런 것들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가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1910년대 일제의 통치 하면은 무자비한 무단 통치가 되죠. 그 방식은 헌병경찰대로 상징되고요. 조선태흥령 때리는 것 매질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선인에게만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선지를 보면은 일제의 1910년대 교육경책을 물어보는 것인데 이때는 1차 조선교육령이 선포되어서 적용되던 시기인데 1910년대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바로 초등 실업계 위주의 그러한 교육이 됩니다. 부려먹기 딱 좋은 따라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고등교육을 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학 교육을 근데 이마저도 초등교육 기간에 해당하는 보통 학교가 조선인은 4년이고 일본인들은 6년이에요. 차별이 있는 것이죠. 식민지 차별 교육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정답은 쉽게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식민지 차별 교육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사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국민 교육 헌장을 발표했다. 이건 1968년이죠. 박정희 정권 때 있었던 것인데 학생들 다 외우고 다니겠죠. 관제 교육의 극치를 보여주고요. 경성제국대학 설립은 1924년인데 우리 민족이 스스로 고등교육기간을 설립할 수는 있었는데 이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일제가 먼저 선수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경성제국대학이 의리의리하게 나오게 됐죠. 다음에 한성사봉학교 관제가 많이 되었다. 2차 가보교육 때 바로 고정은 교육에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만이 나라를 세운 것이다. 교육입국조소라는 것을 반포를 하고 이후로 관제 교육을 많이 키워주게 됩니다. 관립교육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선생님들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한성소봉학교 관제 등등등등 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소학교 명칭을 국민학교로 변경을 했다. 이건 1941년에 일제가 이때 전시체제가 되죠. 이때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소학교의 명칭을 국민학교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 1960년대 20년대 1890년대 1940년대 다 해당이 안되죠. 1910년대에 대한 실망으로 만든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40번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60만세가 나오죠. 1926년 광주고보 중학생충동사건 1929년 입니다. 이 사이에 나올 수 있는 항일운동과 관련된 것은 바로 신간회가 있죠. 이것이 1927년에 결정이 되는데 신간회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느냐 당시 좌우가 어떤 합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는데 먼저 좌익 같은 경우에는 일제의 치안법에서 크게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 공간으로 무도가 나는 것이 필요하고 우익 역시도 우익 내에서도 자치론자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나오니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좀 더 역량을 강화시킬 것이 필요하는데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좌우가 합작을 하는 바로 신간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결이 힘을 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다는 것은 뭐냐 좌우가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민족 유일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쉽게 4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족주의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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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1927년에 됐다고 그랬죠.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됐다. 3.1운동 1919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 해방 바로 직전에인 1944년 조선민족전선경맹 산하에서 김용동 조선의용대가 조직이 됐다. 바로 조선의용대가 조직이 된 것은 1938년인데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죠. 중국 본톤에 있었던 정답은 4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